안녕 안녕 야이하이 뭐하고 있었냐고요 그냥 누워 있었어 믿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피 마렌타인스테이 엔진은 뭐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콧소리가 뭐가 그러게요? 약간 코가 살짝 막혔네 왜 이렇게 코가 막혔지? 간 게 아닌데 뭐지?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서울콘이 15일이니까 23일이니까 잠깐만 며칠이 나온 거야? 8일? 8일 정도 남았네요 누워있냐고요? 네 누워있어요 이게 뭐야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그냥 스케줄 하고 사업 가서 뭐 좀 하고 밥 먹고 들어왔습니다 노래 나 탈까요? 뭐 탈지? 렛츠 고! 아이고야 오늘 초콜릿 먹었냐고요? 안 먹었어요 안 졸리냐고? 그러게요 별로 졸리지가 않네 엔진 Are you sleep? 아 Are you sleepy? Are you sleep? 그래도 이번에 서울콘 쓰리쇼여서 너무 좋다 진짜 얼른 보고 싶구만 진짜 쓰리쇼를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기쁘네요 이틀밖에 못 가지만 하루 못 가는 아쉬움을 갖고 너희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도 이틀이나 오는 거죠 아예 못 오시는 엔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갑자기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는데 어떻게inst 머리 염색했어요? 머리 염색 안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정원이 rest well 오케이 I'm good 머리 잘라달라고? 머리 조만간 자를 거예요 콘서트 전에는 자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지요 밤에 과일을 먹지 않나요? 저는 밤에 과일 먹긴 하는데 사과는 안 먹어요 밤에 사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샤인머스켓이랑 그런 거 먹어요 어떤 멤버가 머리를 염색했나요? 이거는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멤버들이 이제 서프라이즈로 딱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다들 멋있어졌어요 정원이가 보고 싶을 땐 어떻게 참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 아이 댕! 저도 잘 저도 이제 엔진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정원아 내가 제이를 사랑하는 이후 101까지를 썼는데 제이가 안 읽어서 짜증나? 제가 제이형한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정원아 감기 걸렸어요 정원아 감기 걸렸어요 I'm Not Get a Cold So Don't be Worry Okay? I'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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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Please Do not Get a Code Okay? 요 enamor Dramar Mistake Oh Sorry Gremie Cante There C C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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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ante Do not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사실 더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가을이랑 봄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실한 계절이 있는. 여름과 겨울 중에 고르자면은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반말로 라이브 해달라고요? 아니 뭐 엔진 이제 반말 편하지. 눈 좋아하냐고? 눈 좋아해? 눈 좋긴 한데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적당히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어 같애. 어.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게 약간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이 쌓여갖고 막. 그 뭐야. 껌해지면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오면은 예쁘긴 한데. 저는 눈보단 비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엔진 다들 되게 늦게 잔다. 눈 올 때 우산 쓰냐고요? 그 진짜 약간 너무 많이 오면은 쓰긴 해요. 저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제가 그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때는 썼어요. 눈이 약간. 눈이 내려서. 약간 눈이 녹아서. 젖을 정도로 온다 하면은 써요. 공이즈의 케이크를 먹었어요. 아 오늘. 만든 거요. 그거 식용인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안 먹어보긴 했는데. 왜 살이 빠졌다 아시지? 여러분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짝 쪘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와 다르게. 정말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엔진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요. 많이 많이 드시죠. 저 진짜 살 안 빠져. 오히려 쪘는데 살짝. 나 입 짧다고? 음. 아닌데. 저 가리는 음식이 딱히 없어요. 아 맞다. 최근에. 촬영장에서. 촬영 끝나고 나서.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옆에 보니까. 모금함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주고 왔습니다. 간식값 주고 왔어요. 응. 정원시다. 정원시. 정원. 정원. 클럭. 알았다. 데. 거의isis. いました. 저 텐델이야.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뭐야 벌써 2시야? 영어로 가르쳐야 돼? 안 영어로 가르쳐야 돼 죄송합니다 오케이 It's 어우 코막혀 It's English time Today's TMI Today's TMI I ate 삼겹살 for dinner It was so nice 정원아 여의지 틱톡 누구 아이디었어? Hey 정원 That was whose idea That 여의지 틱톡 더욱? 못 알아들었겠다 Um... 틱톡 아이디어오즈 음...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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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것 정원 I'm so sad Why? Why? 우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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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영어학원 선생님이야 과외 받으러 와 우리의 것 뭐야 응원봉이 응원봉이 품절이 됐다고요? 저희 거 엔진봉이 품절이 됐어 엄청난걸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정원아 나 요즘 살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진짜 살쪘으면 살쪘다고 얘기도 못할걸요? 본인이 진짜 살쪘으면 아무 얘기도 안하고 조용히 이제 살 빼고 있을걸요? 이제 본인도 어느정도 본인이 뺄 수 있다는 그 적정선에서 쪄가지고 이제 말하고 뺄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엔진 쪄도 괜찮아 쪄도 괜찮아요 우리 엔진은 뭘 해도 귀엽지 정원씨 몇시에 자실거에요? 지금 사실 살짝 졸리긴 해요 아 약간 그런 기능 생겼으면 좋겠다 위버스의 그 멤버끼리 막 그 단체 영통처럼 그 뭔 느낌인지 알죠 다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위버스 라이브하고 엔진 목소리도 딱 이렇게 뭐야 엔진한테 권한 주면은 엔진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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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말하니 한 번 해번호 재밌게 말해 재밌게 말해 재밌게 말해 재밌게 말해 재밌게 말해 잘 자라 우리 엔진 자고 싶다고요? 굿나잇송 굿나잇송이 뭐였지? 굿나잇송이 뭐 했지? 어, 코밧껴 켜놓고 자자고요? 진짜 자장가는 2대라고요? 아름답고 하울은 2대 틀까? 1대 틀까? 2대 틀까? 2대 틀까? 2대 틀까? 2대 틀까? 발라드 불러달라고요? 여러분 약간 발라드 저희가 불렀으면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거 있나요? 뭔가 저희한테서 그런 거 듣고 싶은 거 무슨 노래 듣고 있냐고요? 이거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약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폴겟미넛은 발라드가 아니잖아요 정원이 누나도 콘서트와? 모르겠네 오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노래 체면이 나 졸려 진짜 조금 졸린 노래이긴 하죠 디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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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이제 와닐라리 진짜 얼마 안 남았군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m gonna sleep 여러분 잘 자시고 지금 오늘은 2시 반인데 곧 얼른 자세요 오늘 평일이다 목요일이다 이제 내일 모레면 금요일이니까 다들 조금만 입 내시죠 저도 차이러 갈게요 저도 차이러 갈게요 빠이 엔진은 슬립 웰 잘 자요 완안 빠이